안녕하세요 여러분, 율쌤입니다. 베트남어 ABC, 토피브, 그리고 플렉스 자격증에 도움되는 업버프리 3탄인데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움되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어쨌든 오늘은 눈에 뭐가 좀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카페에서 베트남어 뽀개기 카페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URL을 항상 첨부하니까 적어놓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답은? HET이죠. 자, Kinau HET MUA TOI SEI, Kinau A 하면 무슨 말일까요? 언제 A 하면, 즉 그런 순간이 오면 뭐 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HET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온 표현, HET 동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 동작을 완벽히 이제 종료해서 안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ET MUA는 뭐예요? 비가 이미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또 있어야 되, 내가 갈 거야. 언제라도 비 안 오면 그때 갈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COI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할까요? 이거는 몸이 낫다, 이렇게 아픈 거에서 나을 때라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집을 뭐 나가다, 완전히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SUNG은 뭐예요, 여러분? 동사하고 SUNG 쓰면 여러분이 이 동작을 모두 다 했음을 의미하는데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더 이상 앞으로도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걸 완료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완료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 다 먹었어 하면 I'm SUNG이 되는 거고 나 만약에 공부 다 했어 하면 HOPE SUNG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HEP HOPE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저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GET HOPE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종료되는 거 이런 거 할 때 GET HOP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요. 보통 밥을 다 먹었다, 공부를 다 했다. 이런 표현들 우리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GET HOPE이 아니라 이 SUNG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뜻해요. 자, 뭘까요? 음, 맞습니다. 요거예요. 링라랏만 산소이 릉러 그쵸? 여러분 산은 미리예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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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몸을 해놨다, 준비해놨다 이런 뜻이고요. 라조이 하면 이미죠. 낫만, 뭐요? 테이블을 예약하다. 이놈이 예약하다죠. 그래서 내가 미리 미리 이미 예약해놨어. 릉러 걱정하지마. 뭐뭐 하지마. 이거 뭐예요? 릉릉러 걱정하다. 낫게이는 신청하다, 가입하다 이런 걸 우리나라 낫게이라고 하고 낫게이는 사인하다. 뭐 이런 거. 낫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끔 모르는 뜻 이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두 단어 혹은 놓다 여기 여기에 둬라 놓, 놔라 라고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띄텔. 답은 뭘까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람사이크는 깨끗하게 하다 즉, 치우다 라는 청소하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긴 한데요. 람사이크는 보통 뒤에 무엇을 람사이크 하는지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 혹은 이 책상을 깨끗이 하다 이럴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자, 언셉은 정리하다 정리정돈을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답인 이유는 뭐냐면 매번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매번은 사실 지저분하다예요. 그러면 지저분하다의 단댓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질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저분하다의 반댓말 지저분하다, 지저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몇 주간에 내가 어때요? 너무 바빠서 정리정돈을 못했어. 그래서 집이 매우 지저분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람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깔끔하게 뭔가 일을 처리를 하는 걸 람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보통 집 청소랑 좀 연관이 되기보다는 뭔가를 여러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렇게 뭐 각가지 처리해가지고 하는 거 혹은 이렇게 뭐 머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부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로 옮기다, 그렇죠? 이전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언니가 보기에, 느끼기에 아우나 이 옷 어때요? 나와 뭐뭐 합니까? 물어보는데 답은 V죠, 여러분? V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옷이 몸에 딱 핏하다 딱 맞다라는 얘기로 잘 맞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는 나랑 잘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농은 뭐예요? 맞다, 옳다 젖은 좁은 좁은 넓은 그래서 뭐가 정답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건? 자, am I the 등과 아잉무원 뭐뭐뭐 브이 이것도 헷갈려하실 수 있어요. 헷갈려하실 수 있어요. 답은요, 람권입니다. 궘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익숙한 사귀다 그 정말 좀 연인 관계로 사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사실 친구가 되다 친구로 사귀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람권을 써요. 그래서 람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람반 친구하다 즉 겟만 친구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V를 쓰면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 친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M의 그 동생은 제 등과 너무 제 등 귀여워 아잉무원 람권 람권 뭐하고 싶어요? 친구하고 싶어 누구랑 그 동생과 친구하고 싶어 이런 뜻이고요. 권비에서 알고 지내는 거예요. 얼굴을 알고 서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너 쟤 알아? 이럴 때 보통 권비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턴는 뭐예요 여러분? 친한 너 쟤랑 친해?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6번의 정답은 여러분 뭘까요? 2번이죠. 맞아요. 주기 tm 거 허이 헙 컴 이거겠죠. 자 기 t 시험 기간 시험 시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험 전에 너 허이 헙 긴장 되니 이런 말이에요. 집은 몽 할 때 보통 어떤 기회를 얘기하고 어떤 때를 얘기하는데 보통 시험과 얘기할 때는 기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헙기는 학기예요. 시험 학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답은 아니겠죠. 몬은 과목이나 우리 종목을 얘기할 때 몬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 뭐예요? 기이 답은 뭘까요? 민건 너 나 아직 너 그렇죠. 빚이 있다 그에게 200만동 자 와인은 돈을 빌리다 빌리긴 빌리는데 뭐를 빌릴 때 써요? 돈을 빌릴 때 쓰는 표현 자 되난 무어는 뭐죠 여러분 모두 다 렌트의 개념이죠. 렌트의 개념이고요. 너는 뭐예요? 빚을 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난 아직까지 그에게 200만동 빚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8번 답이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나는 한국에서 헌하이남 이미 2년 이상을 한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껀 익숙해요. 껀 뭐뭐 하면 뭐뭐 익숙하다는 뜻인데요. 젓가락을 집는 걸 잡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껀은 여러분 잡다 쥐다 라는 뜻이고 남은 여러분 이렇게 한 손에 다 움켜지는 거 남 이럴 때 우리가 남이라고 해요. 어 너 내 손 잡아 이럴 때도 다 전체 손으로 움켜지는 거죠. 그럴 때는 남이고요. 그냥 살짝 쥐는 거 감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어 이거 잡아 잡아봐 그러면 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러이는 뭐예요? 러이 러이는 갔다 얻다 이런 얘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얻다 개념 망은 가져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죠. 영어의 불인과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이렇게 8개가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고급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 너무 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왜 틀렸고 이게 나머지 것들은 어떤 정확한 쓰임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여러분 아 나 이거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잘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각박